그래서 채빈이가 뭐하기로 했냐면 행복했어요? 비의 팔이었네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요? 그렇지 뭐라고? pure 그래서 p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죠 u는 뭐 중에서? u u r e 소리가 안났죠 대신에 소리 안나니까 할 일이라서 건너 건너 집 가서 뭐한다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? 유래죠 그래서 합쳐서 무슨 소리 했다? pure 예 소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착한거 아니에요? 헷갈릴 일이 없잖아 안그런가요? 그냥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? qr 그렇죠 qr c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그렇죠 스크뎀 스크뎀 됐고 u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름 물어보는 바람에 뭐 중에서?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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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는거죠? 얘는 뭐가 될까요? 뭐라고?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뭐에요? 젤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이 뭐냐고 자 l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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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작하겠습니까? 진정시키세요. 눈을. 알겠습니까? 그래서 J는 J U는 U N은 선생님, 저 21분 부탁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E는 합쳐서 J은 Y은 X은 오케이, 그 다음. 얘는 뭐가 될까요? 듣고 풀어야 되는 거 막 하면 안 돼? 알았어? 응 고칠 기회를 줬는데 또 틀리면 딱밤이야 X 표시가 될 거야. 한 번 틀리면 한 번 끊잖아, 선생님. 그치? 그렇지, 뭐가 됐다? Sure Sure 오케이, 그래서 S는 S U는 U R은 R E는 합쳐서 S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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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얘는 뭐가 될까? 응 참고로 힌트를 주면 내가 내 이름을 자,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소리는 힘 센 소리지? 네 그렇지, 영어에는 그 힌트를 먼저 해주세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A가 그렇죠. A가 그렇다면 힘이 빠졌겠죠? 앞에서 막 힘을 주는 바람에 그렇지, 뭐라고? 휴먼 휴먼 쓰라 그러면 휴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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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U는 U U M은 M A는 뭐 중에서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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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메리굿 고맙습니다. 우선은 적었네요. 우선은 적었네요. 행복했나봐요? 행복했나봐요?